와 빠르다 아 이게 스티거텍이구나 어우 스티거텍 좋네 수사노 가드하고 있는데 때려 부숴버리네 오 이거 이따가 프리배틀에서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저 가드한 상태에서 깨지는지 타격감 장난 아니야 진동 쩔어 지금 헤나 어 아이템이 이것도 있니 우와 아 이거 그대로 있구나 아 이거 있네 가드 크래시 있네 가드 크래시 가드 깨고 여기서 인수를 넣어주고 어 아 이템이 그대로 있네 어 내가 이걸 몰랐네요 와 아 its 데까지 내가 피 깎은거 저렇게 한순간에 맞춰버려? 근데 갑 제기 생각이 안나는데 차크라로 가드 깨는거는 어떻게 했었지 키가 뭐였더라 몇 년 만해서 기억이 안나네 그거.. 그것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싶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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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 가고 싶다 가드 표창이었나? 어? 어 되네? 어 되데데데 어 이거 되면 얘기 달라 어 자자 쟤 지금부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이거지 개 같은 거 오 형 나루토 미제야 넌 나한테 대둘 수 없어 오 오 오 좋았어 각성 아 지금 이제 각성 갈 수 있다 어 간다아아아 아 형 방송하자라 방송 어 어 뭐야 뭐 각성 별거 없네? 어 키 없어? 어 어? 아 형 미안해 아 내 방송이었는데 아 막각성 가야되는데 어 각성 갔네 각성 갔어 그래 아주 끝장을 내자 그냥 빤스를 벗겨버려 개 같은 거 그냥 여기서 게임을 끝내버려 그냥 어? 잡기 덱 오 짠 쪄 쪄 쪄아 어 야 안죽어 어 각성 상태에는 안죽는거야 설마? 와 저건 뭐죠? 각성 상태에선 안죽네요 어 B급 나왔어 어 어 이번에 마다라 너무 강했다 어 그치다 마다라 그럼 빨리 벗겨라 그래 그게 바로 너지 그치다 헐? 이런 전기였어? 어? 뭐야 야 뭐 사륜안이 환술에 당한거야 지금? 어이없네 아 분신있었어? 아 분신있었어? 아 전개 너무 빨라서 어 어 그니까 짤방처럼 연출하니깐 이 장면을 어 어 아 지금 보니깐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을 찔렀네 어 크아 어 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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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실하게 죽였었다고? 살았었잖아, 근데. 어, 그러고도 사는 거야, 마다라는. 살아남은 거지. 흠, 흠, 흠. 진짜 하시라마 말 잘한다 저렇게 말하는데도 중립병 같지가 않잖아 보고 배워 어 참고 견디는 자 신국에서 살려면 그럼 닌자가 되야되겠구만 응당 헬 조선 닌자죠 지금은 마따라가 다른 사람을 찾은 것 같다 아까 오로지마르가 말하는 것 같다 마따라가 다시 돌아가고 이 세상의 신호가를 죽을 것 같다 具体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모르겠지 무언가 죽음 사도무 신호가 국립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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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는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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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진짜 중2병 같은 생각이죠? 마달 아이디어지만 모두 가둬서 지내게 한다는게 무슨 이제 대법간에 한결이 이제 내려지는건가? 제가 참 이타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타치로 진짜 한 천승했었지 예전에 음.. 점점 나루토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아지면서 저조차도 이타치를 많이 외면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반성하겠습니다 음.. 음.. 저 바보같은 남자 난 전장으로 하겠어 이 마을을 이타치를 물어 돌릴순 없어 내가 전장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내가 새로운 바람을 불게든 자 지금 다음방 싱크 안맞거나 그런거 없죠? 잘 나오나요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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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전을 클리어하고 스토리를 깊게 즐겨보자 새로운 에피소드의 방 이별의 기회 전장으로 어.. 어.. 외전치고 재밌겠는데? 어.. 어.. 외전치고 개재밋게 만들었는데 어.. 이거 한번 갑시다 어.. 아니야 야 이거 이거 한번 봐야지 얘들아 형 먹고 살아야지 어.. 아무리 오늘 별풍 싸도 이거 7만원이요 어.. 오늘 풀.. 뭐야 풀수 플러스까지 결제 다 했어 꿈가 공존가 가자 진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추천 한번씩 눌러야됩니다 이거는 어.. 응당 어? 아이고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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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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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.. 어..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이 자체가 하하하하하하 나머님하고 뚫린건가 지금? 외벽이 막 저렇게 됐네 아 왁팀님 팁 감사합니다 50개 아 갑자기 막 터지네 아 별풍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삐뚤어져 가나 보다 저봐 저봐 눈 돌아가는거 빠져 눈 돌아가는거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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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타지 뭐 거의 어 휴대탈아 보기도 힘드네 어 마을을 떠났으니깐 ash 그 전에 기다릴 수 있는 esta 아 잘 만들었네요 다음은 두거 두호걸의장 죽음을 넘어 어 이거 남아두고 있고 그리고 매의 실력 이걸 남아두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떤걸 먼저 할까 일단 이걸 합시다 그 다음에 위에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를 와서 좀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두호걸의장 죽음을 넘어 가겠습니다